26일 동빈 큰다리 사거리에서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39회 장애인 전국체전 성화봉송 행사가 열렸습니다. 성화봉송에는 경상북도체육회 윤광수 상인부 회장이 첫 주자로 나섰고 이어 체육 관계자와 장애인, 다문화 가정, 외국인 근로자 등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. 성화는 해안로를 따라 영일대 누가까지 2.8km, 14구간 봉송을 이어갔습니다. 한편 이번 제100회 전국체육대회는 오는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제39회 장애인체육대회는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잠실올림픽 주경기장 등에서 펼쳐집니다.